고천시 소오르 고모리의 소재한 엘림 요양원 저희 엘림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어르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으로서 평안한 분위기에 안락한 시설로서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섬기는데 내 집같은 요양원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고모리 저수지와 주변을 수려한 풍경을 느낄 수 있으며 맑은 공기와 풍부한 일조량 등 최상의 자연의 조건으로 어르신이 만족하시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원은 9명으로 고진악한 풍경 속에 마치 개인 별장과 같이 꾸며져 있습니다 정원 9명의 어르신이 활동하기에는 충분히 넓은 공동생활 가정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4개의 침실과 2개의 화장실과 프로그램실, 식당, 사무, 상담실, 세면장 및 목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텃밭을 갖추고 있는 것 역시 돋보입니다 보다 편안한 분위기와 안락함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오수님 원장을 비롯해 운영팀, 케어팀, 관리팀 등으로 구성된 수명의 직원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협력기관으로 근거리에 있는 우리 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건강식단에 있어서는 오 원장과 시설장이 직접 신경을 기울이고 있어 더욱 믿음이 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엘림 요양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강릉 20번에서 8분 거리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오수님 원장은 엘림 요양원의 무채인 구모리 생명전원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엘림 요양원은 남편이자 같은 목회자인 이인형 부원장과 함께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개원했으며 그 외에도 지역 어르신 대상 경로잔치 등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좋은 일을 할 계획입니다